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연일 전해지는 가운데 유영재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이들은 대체 어쩌다 이렇게까지 일이 틀어진 것일까요? 보도에 따르면 유영재는 26일 오전 수도권의 한 정신병원에서 수속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유영재의 측근은 매체의 친동생이 전날 유영재의 집에 방문했다가 심각한 상황을 감지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극도의 우울감으로 위험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아 곧장 입원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유영재가 번개탄과 같은 단어를 노트북에서 검색한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쳐 충격을 안겼는데요. 유영재의 측근은 해당 매체의 조금 전 동생과 직접 통화했는데 이른 아침 원무수속을 마치고 입원한 것으로 들었다. 유영재 씨는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며 크게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당장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진 것 같다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유영재는 이혼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며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그 과정에 할 말은 많았지만 맞대응하면 서로에게 상처만 깊어진다는 생각에 꾹꾹 눌러 참고 말을 아낀 것으로 한다. 그런데 측근 혐의로 고소하자 너무 억울하다며 이틀째 시금을 전폐하고 말문도 닫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유영재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결혼과 이혼 과정에서 부부만 알 수 있는 미묘한 내용까지 소상하게 밝히고 모든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선우은숙 측은 우울증 호소에 황당함을 드러냈는데요. 선우은숙 측 변호인은 유영재의 입원과 무관하게 법적 절차는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입원이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자 일단은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는 수사가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그는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건 얼른 건강이 회복되시길 바라고 건강이 회복되셔서 신속하게 수사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본인도 굉장히 억울하시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표현을 하셨으니 신속한 수사를 통해 본인도 억울함을 해소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얼른 건강 회복하시고 본인이 만약에 오해가 있으시다면 수사를 통해 푸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우은숙 씨 본인도 그렇고 친언니 분도 현재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니 유영재 씨도 억울함을 해소하시기 위해 좀 신속한 수사를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선우은숙 측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유영재는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도 같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 내가 이대로 생을 마감한다면 더러운 범죄가 사실로 끝날 것이다.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3혼 의혹에 대해서는 두 번 결혼했다는 엄청난 사실을 어찌 속이고 대한민국 톱배우 유명배우와 결혼을 하겠나. 저는 선우은숙을 처음 만나는 날 상대에게 저의 두 번째 혼인 사실을 밝혔다. 선우은숙 역시 결혼 이전의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약속했다. 저는 두 번의 결혼 사실을 상대방에게 속이고 결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혼, 양다리, 환승연의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두 번의 이혼 후의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 등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선우은숙과 결혼하면서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제가 만났던 이성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 만남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선우은숙과 결혼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울러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정확한 이혼 사유를 모른다. 저는 톡으로 이혼 통보를 받았다. 이혼협의서에는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그 비밀을 엄수하기로 한다는 합의문이 있다. 저는 예의있게 헤어지고 싶었다. 헤어지면서 약속한 합의를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영재의 입장문에 선우은숙 측은 즉각 반응했는데요.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이야기에 괴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선우은숙 변호인은 유영재 씨의 입장 발표 방송을 들었다. 범죄가 없었다가 아니라 더러운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본인은 그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하지만 이 행위는 법적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이라고 칭해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프레임이 아닌 법적인 강제추행이다. 그리고 본인이 이것을 형사상 범죄 행위가 아니라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본인의 여성에 대한 성의식이 왜곡됐다고 생각되니 반성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유영재의 입원 입장문에 대해서 변호인은 녹취록도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그건 추행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야지 프레임을 씌웠다는 건 같은 맥락이다. 그냥 말만 교묘하고 멋지게 하신 것 같다. 나는 추행의 의도가 아니었는데 너네들은 나를 추행으로 몰았다는 의미 아니냐. 그런데 그 정도 행위는 형사상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우은숙님도 동치미에서 알고 있었다고 밝힌 부분이 있다. 그런데 마치 선우은숙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굳이 흐느끼며 얘기를 하실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의아함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 전 사실혼 관계 여성과 동거를 했다는 의혹을 반박한 것에 대해 선우은숙 변호인은 혼인 취소에 대한 것은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을 고지했냐 안 했냐의 문제다.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고지했느냐가 중요하다.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몰래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몰래 정리한 다음에 선우은숙 씨를 만나면 그건 혼인 취소 사위에 그대로 해당된다. 그러면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이미 다 정리한 상태에서 선우은숙 씨와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배변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하신다며 유영재의 예의있게 헤어지고 싶었다는 발언에 대해 예의있게 헤어지고 싶으면 처형에 대한 예의를 지키셨어야죠. 그리고 혼인상 비밀 유지 조항은 처형과 관련이 없다. 강제추행 피해자는 처형이고 처형이 고소하신 거다. 범죄 행위는 비밀 유지 의무 대상이 아니다. 합법적인 것만 보호 가치가 있는 비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었지만 유영재는 돌연 반박 영상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진 것인데요. 사실 선우은숙과 피해자인 언니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거주 중인 선우은숙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가 됐고 공황장애가 와서 식사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우은숙은 몸과 마음이 철저하게 붕괴된 상황이며 공황장애 약을 입에 달고 살고 있을 정도라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친언니의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전해졌는데요. 선우은숙의 언니도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고 있으며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년의 나이에 제부한테 몹쓸 짓을 당했다는 수치심과 피폐진 정신 상황 등으로 인해 선우은숙보다 증상이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유영재의 범죄 논란 관련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이고 심각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선우은숙이 이를 함구하고 있고 세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하죠. 그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 두 사람의 이혼 사실이 알려졌던 4월 5일만 하더라도 협의 이혼으로 모든 법적 조치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혼 사유도 무난히 성격 차이였죠. 그렇지만 상황이 점차 악화됐습니다. 유영재에게 선우은숙과의 결혼 직전까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시작으로 이제는 처형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향후 법적 공방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면 우선 강제 측의 경우 과연 유영재가 실제로 몹쓸 짓을 했는지 입증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선우은숙 측 변호사는 유영재가 가해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녹취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죠.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해당 녹취록이 얼마나 증거 능력을 인정받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경우 혼인 상태가 아닌 이미 이혼한 상태라는 점이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선우은숙 변호인은 선우은숙 씨가 이혼 조정 과정에서 유영재 씨가 거듭 사과하면서 마음이 누그러졌다가 친언니가 절대 안 된다며 피해를 밝혀 혼절했다. 이후 5kg이나 몸무게가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우은숙 씨가 이혼했는데도 혼인 취소 소송을 낸 것은 유영재가 내 남편이었다는 기록이 남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다만 이혼의 경우 혼인 이후 사유로 이루어진다면 혼인 취소의 경우 혼인 이전의 사유로 이루어지기에 선우은숙 친언니의 강제추행 피해가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할 줄만 알았던 1년 반 전의 시간이 아득히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과연 이 갈등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